부탁드립니다 강의 끝나가지고 이따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아우 손시려 근본 맵을 고르셨네 아 뭐야 왜 남아 네 아우 고고치는 거 잘한다 나이스 오예 오늘 새벽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이투카 브라더 워스업 다이투카 잠시만 잠시만 까하 아 못 따라오는거 봐 아하하하하하 오 나이스 나이스 아하하 라인 3 미투 맥미새드 투 디스 캐릭터 홀리 이엤 오 오 오 툭 나이스 오 두 아우 죄송합니다 아아 왜 잡귀를 풀고있냐 풀면 안되는데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콤보 여어우 으어우 와아아아아아 다행이다 헬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부 실패입니다 너.. 어떤 것들은? 1 1 2 2 오케이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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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우 소려야 우와 아 왜이래 아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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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우려 와 나이스 타이밍 더운 아래 와 통발이라 되게 무섭네 미스 아 이런 이런 어 오 제발 점프 와 참 으유 무서워라 오우 오우시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뱅치다가 맞네 어 뭐야 어 너 으아 통발 아 이거 아까 말했던 거 이이이이이이 오 저래되네 아우 와 이래야 되노 와아 캔슬했어 와아 어떻게 해야되나 와우와 에잇 안돌렀는데 와우 어허 어떡하지 어 우와 나도 14프레임 썼는데 13초 폭이었나 방금 개쩌네 와우 잘 참는다 컴온 아 뛰어가고 나이스 오 오 좋은데 와우 가위바위보 제대로 들어갔다 그쵸? 좋았어 좋았어 우와 깜짝 놀랬어요 아아 저거 잘 통하네 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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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이다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어 내 첩풍은 아 데미지 내 첩풍은 그 병머리도 좋고 숙련도가 있으면 충분히 좋죠 숙련도가 있으면 충분히 좋죠 도랴 와 퀴즈너 와 역시 여캐 도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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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에 도랴 오케이 어켘 오 되게 빠르다 와 내가 10사물 써서 졌구나 12발똥이라고 하던데 대여롭다 효과 아하핫 짜닦 스님 안녕하세요 야 저거 되게 좋아 아니 아니 짬바랬는데 졌어 와 프림 싸움 왜이렇게 밀리노 오케이 해야되나 오 다행이다 오케이 와우 왔다 잘 때리네 레이나 지리네 아 으 으 아 에 아 으 와..어떻게 났어? 뭐야? 어후..힘들어라 아후..쟤 모든 킬이 상대가 힘든거 같아요 어후..잘했다 벽 가라..아..이게 안가? 벽 좀 가줘 여기 벽머리가 안좋아 웨이브 그렇게 심각하게 넣어서 벽머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아..이거.. 와..저거 두뇌마하니까 콤보여 아이고..이거 어떡하냐 우와..잘했다 아우..우와..노래냈다 오우야 너무 힘든데요 레이나 아후..이거 어떤거 어디오지 아우뚝스 cuest.. 아우..이거 없냐 아우..이거 없냐 아 안되네 여캐라 그런가? 13위 지네 초풍이 레이더 초풍이 진짜 좀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졸라 아프다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아 왜 눌렀냐 아유 씨 눌러버렸다 와 안단노 나 뭐해 아유 씨 아 맞다 아 아 똑같은 타이밍에 내가 내밀다가 맞네 어 뭔소리야 잠시만 이거 뭐였지 아 에이파노님 스폰서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또 내밀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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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비네 이거 꺼냈나? 다행이다 오오오 박스 안 눌렀는데? 와 잘 폈다 여기가 늦어? 오예 오예 후후 와아 총북 진짜 빠르다 아이고 아 이거 맞으면 죽으면 돼 못 때렸다 이렇게 때리면 안되는데 오예 아 아 오우 죽었다 오이쭙 아 아 아 아 아 나와라 에이 이게 피해지면 웨이브 그렇게 심어서 했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 너무 잘 때렸는데 아 같이 맞노 아 같이 맞노 야이 초코인줄 알았네 아 어떻게 갔어요 와 데미지마라 데미지마라 이야 이게 피해죠 아 아 진짜로 하아 아 아 제발 오호 오 상해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이미 유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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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침착하다 히트있을때는 자동패링이고 없을때는 떠요 없을때는 막았을때만 아 저거 너무 빨라 통발이 퀴길수가 없네 통발 때문에 나이스 와 통발이 너무 무섭다 오예 와 형 와 되게 잘 맞으시네 다행이다 저 분도 세븐때 해야지 잘하시던 분인데 미시마 도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 많이 하고싶은건데 다행이다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안다행이다 뭐야 너무 아픈데 어떻게하노 이거 우와 파크쓰시네 제가 몰라서 많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것같은거 아 왜맞아 아니 으아아아 아아 개기면 안되는거 어 아잇 개기면 안되는거지 내가 고개기네 아 외객이냐 내가 개기면 안 된다고 야이C 말도 안 돼 너무 아파라 안졌잖아 와 너무 아쉽다 나락 쓸걸 지렸다 레이나가 대회때 좋은거 같아요 렉메에서는 그닥 잘 모르겠는데 대회때 좋은거 같아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야 뭐라지 너 아니 왜 데려가는데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게 깨지고 나서 입력된거는 캔슬이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자동으로 데려가냐 또 안 데려갈 수도 없거든 나이스 아 이게 짱조나다가 통말맞네 초풍하려고 한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거 나이스 아 통말맞네 절판이네 거의 집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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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담 후속타가 한 번 더 있는게 진짜 무섭다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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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속 시비에요 시비 그래서 너무 무서운거에요 와 이거 노리고 쓴거 같애 이거 일부러 헛치고 파크로 받아내고 쓴거 같애 아 아 이거 안주면 이래되네 열받게 아 시비 차이 잘해져봤죠 어떻게 할까 오예 어떻게 해야될까 아 어 진짜 가위바위보러 이겼네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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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라 나이스 아 한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 아 이런다니까 나 방금 집단썼어 아니 나 방금 13짜리 썼거든요 12통발에 씹혀가지고 개쎄게 맞는거 봐 와 아니 이거 통발 12발동은 좀 심하다 얘가 기술이 거의 다 13이상인데 다 맞잖아 아 빡빡하네 아 왜 왜 아니 콤보네 하아 아이씨 다행이다 싸이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맞나 나이스 아 뭐하노 아 으으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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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anently ép その 어떻게 해야될까? 속말도심 어? 뭐야? 시비에요 저거? 아 나는 왜 공중으로 맞아? 아 나도 멋있게 바닥 때문에 좀 넣을라 했더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콤보를 넣다가 했나보다 내가 콤보를 넣다가 했나봐 그래서 그런가보다 어? 왜 안 맞아? 오우 위험했다 뭐 내밀었으면 내가 죽었겠지? 와.. 아 저 시비야 10x10 아 시비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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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도 확실히 파기력이 쩌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이거 안했는데 아쉽다 맞고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죠? 오 예이스 아하하니 아아.. 갈까 뭐해 나도 파크했어요 아아아아 아아.. 나도 파크했는데 내가 지네 프레임이 자꾸 다 타 아아.. 스트레스 많다 와.. 다 맞네 으응 으응 크란상 으응 아씨 아씨 몰라 아상이다 어우 정말 데미지 예술이네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 너무 아픈데 오 제발 흰 아니 흰피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될까 아 통발 아 시비 너무 빨라 아 안닿는거 이렇게는 안닿는거 보소 아 아 시비 아 잘 이겨네 오케이 아 뭐해 아 진짜 아 개오구람 아니 내밀면 자꾸 맞아 아 진짜 시비 아 아 또 내밀다가 시비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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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도 안 되는 스펙 아 제발 통발 어떻게 하지? 아 안정성 아 안정성 아 안정성 아 안정성 아 아 또 통발 어떻게 해야될까 아 통발 타지야 버그만 고쳐지고 로프 당했어요 아 왜이래 아 제발 아 아 아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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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 말리네..어떻게 이기지? 오오오오.. 횡치 담았고 아.. 아..진짜 기술 스펙 미치겠다.. 아..아..진짜 할마왔나.. 아..진짜 할마왔나.. 아.. به.. 큰 position.. 아 예..10선 저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씨 초풍인데 그래도 졌겠지 아아 아 또 짠 손이 나가다가 시비 통발만큼 심리 걸리는게 너무 화난다 너무 화난다 폭발 나올걸? 아 이봐 아아 아니 이게 졸라 말이 안되는게 뭐만 내밀면 시비에 카운터가 나와요 자꾸 아무것도 내밀지를 못하겠어 와 지졌다 아 아 지금 또래 하다가 턱발맞고 심리 걸린거 봤어요 와 진짜 짜증나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페브리즈님 아 진짜 대회때 레이더 만나면 갱질거 같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